바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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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새 만나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갈거에요 그리고 집 근처로 가기로 했어요 그냥 울자켓이랑 그냥 심어 가방은 디올 레이디백 들어줄게요 다녀올게요 오늘은 곱창 아니면 고기를 먹을거에요 곱창 앞머리가 이상하지 꼼짝 그런 말 했잖아 꼼짝 안 했는데 맛없으면 돈 안 받아 안 뿌려져 안 뿌려져? 맛등심 들어보긴 다 들어갔을까라 안 먹어요? 나도 통화 안 좋은게 나 안 먹어봤어 나 안 먹어봤어 나 안 먹어봤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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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저희는 원래 더 줄어넘고 고기 이거는 내일 느낌은 그냥 영상만 봤어 일본지 다 안 놀러갔어 지하철 여기 그치 다음 이거 안 꺼져 배고파 너무 귀여워 배고파 난 하이볼 우린 하이볼 우린 하이볼 우린 하니 우린 하이볼 한영이 도착했어요 저번에 한의원 가서 진맥해서 소화 잘되라고 한약 샀거든요 보름 분인데 꽤 많아요 하루에 3분씩 더 먹어볼게요 어제 차를 창갓집에 가느라 병원에 버리고 와서 오늘 택시 타야 돼요 다행히도 드디어 눈치가 하자 저번에 시동에 가게 되었어요 먹되었나요? 음식은 쉽게 먹기 전에 하루에 더 계셔야 되었어요 밤에 걸어가던 일은 저녁에 먹었어요 이거 어디서 시킨거야? 이거 처음 봐 뿌레쥬루 어? 뿌레쥬루? 이거 세상에 들어갔지 없던데? 뿌레쥬루가 백성공지 케이크를? 아 비졸이라.. 아아 백성공지 케이크다 이걸 고른게 너무 웃겨 뿅 우와 되게 양 많아 무서워 그걸로 하면 되겠다 이게 커가지고 드러내야지 아 더러웠다고? 있었다고? 그럼 늦힐 수 없어 근데 원래 그런 거 없지? 흐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 뭐있나봐 뭐있나봐 치 근데 진짜 악마의 편집이 나만 쪼자쪼자려고 했더니 오늘 영상 찍고 있거든 음 맛있는데? 그럼 좋은데? 근데 치즈를 마지막에 넣었던가? 이대로 먹으면 되겠다 좋지 오우 와우 진짜 맛있어 보인다 오우 오우 저봐 보세요 비추를 이거 제일 약하게 지금 해 줄였어? 어 하얀 너 기본이 안 좋구나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오우 보이시져 보이시져 음! 아우 깜짝놀어! 누가 엽치죠? 오우! 잘 넣는데? 참새와 함께 백성우 두 케이크를 준비했고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시간이 얼마... 1, 2, 3, 4 이렇게 젓가락으로 퍼서 먹을까? 응? 난 여기 젓가락 있어 뭔가 커피 땡기는데? 그냥... 약간 어렸을 때 먹는 케이크 맛있네 구독자분들도 한입 드셔야지 데이 3일째 죽을 것 같아요 진짜 데이는 못쓰겠어 엥? 화이팅! 너무 추운데? 너무 추운데? 흐름이 떠가지고 떨어버려서 저번에 머리끝을 했다 했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게시하고 갔는데 그냥 잃어버린 모양이 있어가지고 뜯었어요 아참 몇 번째 사진 찍은 게 없잖아 아참 몇 번째 사진 찍은 게 없잖아 이게 흰색을 자꾸 잃어버려요 다시 샀습니다 아주 좋아요 쿠팡 제발 안 힘들었으면 좋겠다 재밌는 다른 일이 없을까? 아니... 재미없어요 간호사 다녀올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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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이 끝나가지고 오늘은 제 오늘부터 3호트예요 그래서 오늘은 끝나고 호텔에 가있어요 사랑 현장 여유 upfront 한약을 먹고 있잖아요 근데 한약이 한약서 먹었는데 먹방이 안고 있었는데 아싸 ayr stylish TED 저녁ela 여러분 이벤트에 하늘 잔트로 한apa 뭐지? 그럼 알리가 너무 많아 여기 다 이거네 이 부분이 먼저 드시면 되세요 전부 다 먹은 게 안 먹기 밥 먹기 그래서 우리 안 먹었을 때 이럴 수학 뭐하지? 휴게소 갔다 올게요 다시 먹어야겠어 이제 순천 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애들 픽업해서 여수로 갈 거예요 순천은 별로 날씨가 안 좋네요 오늘따라 부어 보이지? 어제 또 술 먹어가지고 모르르 모르겠다 간장판 오늘도 간장판 어? 바라카라가 아니었어?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안 먹어? 커피 어디 갔지? 제 선물은 이미 스포가 되어있었어 아 이거 아니야? 내 핸드폰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이거 아니 진짜? 가자 야 너 나 아니야? 내가 너야 정은이 생일선물 타임이거든요 생일선물이 있어요? 이거 안 그래도 돼요 이거 아니에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여기있다 여기있다 롱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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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쁘다 진짜 너무 이쁘다 지혜 너무 귀여워 너무 이쁘다 롱롱 여자에게 좋대요 여자에게 좋대요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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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유명한 거예요 하하 그거 유명하다고 후기 알려주세요 이거 주자니까 옷장기 같으면 옷이 냄새가 다 배워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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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 하하 하하 물만 있으면 돼 여기에다가 물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게 뚜껑이 있거든? 이렇게 해서 물을 수용 넣어 아 아 지혜 선물 우리가 사주려고 그랬는데 생일선물 그때 품절이었어 근데 품절이 안 돼가지고 저희도 안 돼가지고 저희도 지금 흥이 좋았구나 진짜 흥이 진짜 귀엽다 이거 진짜 귀엽다 찬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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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아 이건 애플 애플 애플이에요 애플 명지를 이렇게 찬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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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명지 애플 명지 애플 명지 2장 분량 확인했어 네 다행입니다 이거 누가 해준거 이거 누가 해준거지 시은이 아니야 시은이 분량 뭔데 아 뭐야 뭐야 분량 명지 다 이거 뭐야 나 사실 너무 좋아 진짜 오래가고 나는 사실 너 옷장이 진짜 장난 아니잖아 거기에다가 사이에 하나만 끼어놔도 그게 냄새가 다 꺼지거든 얘 옷장을 생각하면서 이걸 골랐어 이것도 내꺼였네 어쩔 수 없어 우리 애니가 썸덩은 나 전공 잘 쓸거라고 고마워요 차야 아빠 응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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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는 이렇게 오 뭐야 이렇게 살아있는 애를 주는건 처음 봤어 아 미안 누나야 칼클라를 하고 있어 낚엔 안나 낚디야 누나 아 피칫한하지 않아 낚땅 어 지금 넌 이렇게 살아가 움직인다 닳아야 잘 crawled 아 제가 공부하니까 너가?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읏 이렇게 살아 안 움직인다 잘 왔어 공부하니까 너가? 내가 너랑 이렇게 셋이 안 잡는다 나도 안 잡는다 그냥 수영복이 더 잡지 않냐 놔두면 되는데 놔두지 않고 왜냐면 걔도 애청자고 아 그래? 잘 그렸도 잘 그렸도 잘 그렸네 우리 잽팬이라고? 우리 잽팬 아 잽팬 맞아? 너무 귀엽고 마음에 들어요 건덤이라고 잽은 또 귀여워 저희도 더 잘 먹었잖아 너 너무 많이 먹었잖아 너무 먹었잖아 지야 너무 많이 먹었잖아 이거 너무 귀엽지 고맙다 음식이 있어? 고맙다 너가 고이팅 못 먹는 너의 거에 음? 그니까 나 한 젓가락으로 먹자 이걸 다 하고 그다음에 이거 달려 오오오오오 근데 이게 진짜 정성이 있나봐 근데 난 이렇게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 내가 선택만 해볼게 야 팡팡이 가져왔어 저희는 이제 너무 피곤해서 집에서 휴식을 취할 거예요 잘 거예요 티니핑의 뜻이 뭐야? 다행이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저는 이거 끝판왕 중에 이렇게 뭔가 감옥이야? 감옥은 너무 기분이 맛있대 일단 함께 파가 잘하는데 일단 이렇게 망했다 다행이다 이렇게 이렇게 맛있게 나오니 저 왜 남편이 다 몰래카메라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엄청 빨리 나간다 진짜 맛있구 그래도 맛있도 않아 다행이다 나 좀 더하나 다행이다 진짜 맛있지? 저 언니들만 다행이라던지 Lynette 진짜 맛있해봤는데 진짜 맛있다 아 용전이 호랑이 없다 오늘 크림 아티 너무 맛있어서 하나 더 포장했어요 맛있게 먹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